이 시즌 첫 맞대결 점프슛 불바 이바운드 김태술이 따냅니다 빠르게 달리는 김태술 오른쪽에는 이건희 길게 문태영에게 앞쪽으로 전진파스 그리고 득점 문태영 선수는 자기가 실정한 거를 득점으로 항상 다 메워주고 있죠 프론트 코트로 건너왔습니다 김태술 주는 척 하면서 본인이 직접 올려놓습니다 문태술 선수가 잘해주네요 김태술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6대6 오중간에서 외곽으로 뺍니다 김민수의 석점 시위도 정확합니다 심장에서 우이 우이는 최준영 다가가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쳐낸 건 어디로 이관희가 따릅니다 치고 나가는 이관희 그 앞에 하는 김선영 더블클런치 블랙샷 김선영 선수가 쫓아가면서 스피를 아주 잘해줬죠 선수가 스피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네요 문태영 치고 들어가요 두 명의 스피에 갇혔습니다만 이관희가 패스를 받습니다 라이벌인 선수들이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네요 김준일에게 김준일을 득점 실패합니다 김선영이 잡았어요 수비 숫자가 더 많습니다 높게 커트리십스 반칙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성공합니다 당시에 또 우지현이라고 하는 슈터도 있었기 때문에 김선영 치고 들어가면서 얼려넣습니다 득점이 좀 많지 김선영이 득점 이후에 자유투까지 였습니다 파우루 할 거면 아예 깨끗합니다 이렇게 코러스 원샷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작전 시간에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네 팀이 최근 2년간 전적이 6승 6패를 정확히 동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술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맹패샤 씨도 정확합니다 한 바퀴를 돌아와서 득점에 성공하네요 동면 밖 김선영 라틀리프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섭니다 다시 득점 김선영 중거리 숱을 많이 던지는 유영애 선수는 아니니까요 김선수를 치고 들어갈 때 최원영이 잡았습니다 마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성공 두 점 앞서고 있는 SK의 공격 최준영입니다 커트리십스에게 높게 십스가 잡았어요 그리고 득점 네 지금은 아주 좋은 움직임이 나왔죠 돌아섭니다 좁은 공간 뚫고 들어갑니다 높게 올렸습니다만 림에 닿지 않습니다 최원영 코트니 심스 아 좋아요 날아가는 심스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결국 1쿼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2 대 16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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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